네 저희 더이슬라이트가 오늘 평택! 네 저희가 심플리 K-POP 평택의 무대를 소개해 주셔서 너무 영광스럽고 그리고 오늘 또 록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맞아요 아 록 페스티벌 하면 또 밴드의 성지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저희 더이슬라이트가 평택에 왔습니다! 아 그러면 저희가 평택에 왔으니까 평택 시민 여러분들은 저희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개인 인사를 또 한 번 해볼까요? 네 알겠습니다 오른쪽 오른쪽? 승인부터 오른쪽 아 네 평택 시민 여러분들께 먼저 인사를 드리는 네 월드 베이시스 이승입니다 아 월드 베이시스! 예 저는 더이슬라이트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17살 정우상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이슬라이트에서 드럼과 DJ를 하고 있는데 드럼어 이석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이슬라이트에서 보컬로 맡고 있는 19살 이윤송입니다 반갑습니다 오! 오빠! 오빠! 네 안녕하세요 덜리 Whatsượ 나이트에서 보컬로 맡고 있는 16살 이윤 Josn vocês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포즈버스트 김준한 기상 mitigateken 반갑습니다 저희가 방금 들려드렸던 곡은 저희의 데가 곡인 ëoilla Jaise 데뷔곡인 폴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연달아서 두 곡을 드려드릴건데 한 곡은 저희 더이치아트가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절대 멈추지 마라 의미에서 Don't Stop 그리고 한 곡은 저희의 대표목인 설레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플리 캠퍼 예약을 듣고 싶어하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짧게 한 소절을 하겠습니다 누나야 내가 형보다 기도 더 많이 클거야 앞으로 더 멋지게 거는 날 사로잡을거야 그 형이 내가 보기에 진심이 아닌 것 같아 누구 빛을 잘못 넘치는 남자가 더 잘하니까 I'm your real man I'm your real man 감사합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저희의 마지막 곡 밖에 남지가 않았어요 네 정말 이태원택에서 사실 곡을 더 많이 하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마지막 곡이라서 너무 아쉽고 그 다음에 마지막 곡 우리 우진이가 곡이 하는 곡은 네 제일 마지막 곡은요 저희가 또 얼마 전까지 활동을 했었던 그리고 제가 이번 앨범에서 가장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인 Never thought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와주신 우리 평택 시민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빛길 미끄러오니까 조심히 가십시오 네 여러분 시플리 키포 키포 튼킹 저희가 아멘